안녕하세요 미친감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개작사로 받은 노래를 강은혜 형이랑 녹음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녹음 총 시간이 45분 걸렸어요 거의 감상, 감탄하다가 끝났는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외롭던 내 맘속을 따스히 녹인 그 사람 그 소년과 모두 함께했던 내 인생 가장 뜨겁던 사람 나는 나는 나 사실은 그때 참 힘들었어 널 떼고 새롭게 널 떼고 새롭게 감사합니다.